어제 정부가 앞으로 국산차 살 때 소비자 가격이 최대 50만 원 정도 낮아진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하루 사이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돈이 오히려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결정짓는 두 변수를 조삼모사식으로 따로 발표하면서 혼선을 낳은 건데요. 전후 상황 배상용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출고가는 4,200만 원. 여기에 붙는 개별 소비세는 90만 원입니다. 어제 국세청은 과세 표준을 고쳐 54만 원이 전략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5년간 이어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돼 세 부담 효과를 감안해도 차값이 36만 원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동차 개소세를 결정짓는 과세 표준과 세율 변동을 따로 발표해 혼선을 부추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차를 판매하는 대리점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두 기관의 혼선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시행령 개장이라든가 고시 개장이라든가 아니라 거기에 서로 소관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청에서 하루 정도 먼저 얘기를 한 거다. 다만 친환경 차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